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세상의 따스함을 느끼기도 전에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난치병 아이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1년 난치병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배 철회화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불기 2561년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17년 동안 함께한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회화 정진이 더 나눔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다함께 만든 차별없는 세상,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될 더 나눔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